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림이 머시라고 그림 때문에 세상의 메고사는 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오는 날 참 예쁘게 신을 수 있는 반장화를 준비하였구요 이것에 무궁화 꽃을 그려볼까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신발에 코팅이 되어 있으면요 무조건 약품 처리를 하셔서 적당히 코팅을 빼주세요 베이스 작업이 꼼꼼히 잘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채색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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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더 힘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만 멈출게요! 그리고 아직 유튜버 초보라서 미흡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힘이 좀 나지 않을까요? 다시 다시 interactive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